호텔 앞에 있었던 바다뷰 제빵소 입니다 여기가 개 유명하다 그래갖고 너무 고급 Maschak 마카롱 백 suka 닮 Á ça 제일 좋아 무거워? 무거워 통계상권 블루베리 스무디 홍게살이 들어간 빵이구요 이게 이름이 뭐였지? 이거 과일 얹어져 있는 빵 아메리카노 24,500원? 그 정도 나옵니다 개살은 안보이시? 보일거 같은데? 보이는데? 있어? 글쎄 잘 먹었어요 맛살 만드는 게 낫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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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맛zna 5,000원 미니당 다닐 슬픈 인증샷 많이 찍는 하늘계단 서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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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